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는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 겁나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북한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북한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당연히 당의 지도부에서는 전부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찬성을 하고 결정에 순응을 하겠죠. 지금 북한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회의장을 보니까 거울이 좀 많아서요. 바로 김정은 위원장 뒤에도 거울이 있어서 당 간부들이 전부 앞에 앉아서 뭔가를 받아쓴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큰 방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벽에는 김일성 할아버지 또 김정일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그 전에 확대회의를 하기 직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시 김정은이 방문을 하면서 화환을 놨는데 거기에 김정은이라고 쓰여져 있는 화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방송을 유튜브에 업로드시킬 때 어떤 사진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회의 결과가 곧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핵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불과 하루 이틀 1, 2주일도 아니네요. 있으면 곧 드러날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그러나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이먼 데니어라고 워싱턴포스트의 일본 지국장이 아주 자세히 좀 내용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에 베이징 지국장도 했고 뉴델리 지국장도 했기 때문에 아시아 문제에 좀 정통합니다. 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를 탕탕 쳤었던 그런 결론까지 오지 못하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는 북한 탓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북한이 어쩌면 처음부터 핵을 포기할 그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고 조금쯤은 포기할 수도 있으나 더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뒤로 가버린 그런 게 이제 북한 탓도 있지만 트럼프 탓도 있다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혼돈되는 메시지를 줬고 또 상대를 잘못 이해를 했고 적이죠. 이럴 경우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했고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미국에서는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크게 실수를 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정말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워낙에 정치를 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떠한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사려깊은 생각이나 고려 같은 것을 해왔던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의도 김정은 위원장과 확실히 나누지 못했고 그리고는 이제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을 줄이거나 어떤 합동군사훈련은 안 했어도 북한에서는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배신감을 느낀다.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실수가 그렇고 그리고 김정은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가 항상 처음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변치 않는 명제와도 같은 진리와도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북한과 미국이 어떠한 핵협상을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국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과도 무역으로 엉키고 이리 엉키고 절이 엉키고 해서 오히려 중국과 김정은이 좋은 사이를 유지하도록 지난 6년 동안 아주 냉랭했다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제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고 금요일에 신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무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허장성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이후에 하노이 실패도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물론 국내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요. 그런데 이 워싱턴포스트의 일본 도쿄지국장은 가장 큰 실수는 원래 예정됐었던 점심까지 다 취소하고 김정은을 돌려보낸 것. 이게 부동산 딜에서는 효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뭐 그런 것들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자존심을 너무나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군다나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사람은 이 일로 결국은 그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를 깨지 않으려고는 했지만 여기서 그 어떠한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분명하게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점심도 그 점심 약속도 취소하고 회담 끝내버리고 북한으로 가도록 하고 한 것이 북한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더 버티기를 하라는 더 강경하게 나가라는 압박이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려갔을 것이다. 어깨 위로 물론 맘대로 다 하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도 그런 김정은 위원장 뜻대로 하지만 모든 것이 100% 다 뜻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군사 그쪽 분야에서의 눈치도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아무튼 그 사람들이 김정은이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일들을 이뤄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데 하노이에서 망신당한 주군 그 주군에게 신하들이 더 강하게 나가라 하고 압박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관계가 별로였다는 거죠. 10월에 이제 스티브 비건이 제3국에서 한번 북한 대표를 만나기를 했지만 이제는 북한에서 우리가 앞으로 회담을 하더라도 핵 협상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을 그럴 정도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중국과 다툼으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 제재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지금 뭐 유엔 결의안이 있지만 올해 안에 전부 북한 사람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지만 완전히 돌려보낼 것으로 믿고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슬슬 분위기 봐가면서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해준다는 거죠. 어차피 그쪽 나라에도 인력이 필요하니까 러시아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꼼꼼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한다 할 때 그 효력은 2017년 파이어 앤 퓨리 화염과 분노 그때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효력은.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란에도 공습을 하겠다고 비행기 보내다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되돌아오라고 취소를 해버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도 한 번 완전히 철군하겠다고 하다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사임하고 그리고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또 철군은 했는데 또 완전히 철군도 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북한에서는 트럼프는 종이오랑이다. 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의 경우는 무기 테스트도 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아니면 또 그 벼랑 끝 전술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제가 이 내용은 제목이 좀 눈에 띄어서 좀 읽어봤는데 네일리 비스트. 네일리 비스트도 인터넷 매체지만 굉장히 북한 문제는 좀 전문적으로 다르거든요. 여기에 이제 더 너널드 커크라는 분. 이분은 한국에서도 영자신문에 가끔 글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죠. 김대중과 햇볕정책이라는 책도 있고 오키나와와 제주, 김대중과 노벨상 이런 책도 쓰고 아주 오래 아시아에 대해서 일을 했고 뭐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타임즈 매가진에서도 제가 이분의 글 많이 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널드 커크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안정감 없는 트럼프와 도전적인 김정은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다. 불안정한 트럼프와 도전적인, 반항적인 김정은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다. 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 다른 이슈도 그렇지만 북한 이슈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국내에서 너무 많은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제일 앞으로 가져가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북한 이슈를 조금 강경하게 가지고 가면서 주의를 환기시킬까? 주한미군 철군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부분적인 철군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국방예산, 주한미군 그대로 두는 것을 포함해서 돈을 책정한 그 안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주한미군 철군,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 뭔가를 주의를 환기시킬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에는 넣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은 여전히 핵을 갖고 있고 핵 능력은 날이면 날마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이 됐건 크리스마스 애프터가 됐건 북한이 어떤 형태의 위성발사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건 어떠한 미사일 발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발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북한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이분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두고 보고만 있지 않고 뭔가 we will take care of i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일인지 불안정한 안정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과도 사이가 좋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도 성공하지 못했고 두 나라가 협상하는데 그래서 이 더널드 커크라는 분은 진보 문재인 대통령과 보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공통적인 목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 공통적인 목표가 색깔이 달라 방향 같은 것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강성 정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평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리고 이제 이 더널드 커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힘을 많이 잃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사망 단어까지도 언급을 하던데 한국에서 이제 반미 시위도 강해지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이룰 것처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은 완전하게 핵을 포기할 뜻이 있다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핵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고 뭔가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국민의 의견만 더 분열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김정은이 판문점에 가고 했을 때는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도 높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80%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한국 국민 사이에서 이제 보수 쪽에서 커봐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진보와 보수 간의 긴장만 강화됐다는 거죠.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위험해 두 사람이 빠뜨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평양은 아직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테스트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가 되는 건데요. 2017년도에 중단을 했고요. 그런데 장거리 탄도미사일 테스트 발사를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50% 아니면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성 발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50% 반반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할 일을 보면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일 전에 있었던 유엔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도록 미국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 거 그것은 완전히 김정은의 눈치 보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거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가 타고 있군 북한과 협상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미국이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인권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린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격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지적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나 지금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난 20년, 30년, 거의 30년이네요. 포기하는 척 하다가 받을 것만 받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할 뜻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지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시간 낭비다. 그렇다고 지금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뭐 블러디 노즈라든가 이 코피 작전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은 점점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 이 기본적인 인터뷰를 기본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NPR 방송과에서 이 NPR 방송과 인터뷰한 것이 굉장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 그대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그 목소리를 인용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접근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 이 내용은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워싱턴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는 서울이 그 미국에서 볼 때는 무기를 파는 무기를 파는 네 번째 마켓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그 사이 뭐 한 10년 됩니까 한 62억 3천만 달러의 무기를 한국이 사주기도 했는데 무기 사주면 뭐합니까 요즘에 방위비를 거의 그 5배를 올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역시 이 매체도 중국이나 홍콩에서 나오는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지금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월 달이 되면 어차피 또 상원에서 하원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재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계속 북한에 아직까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마감 시한 없다 없다 이것을 북한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이 인내심을 지금 잃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이징의 역할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그 문정인 특보가 제재와 군사력으로 동시에 위협하는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을 향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평양은 워싱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스티브 비건이 평양을 방문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 안 됐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와 있고 그 사이에 오히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심핀과 이제 대화하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다 이런 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만 아베 신조와 시진핑이 만나면 당연히 북한 이슈가 탑이고 중국이 안 끼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 시진핑을 만나서 뭐라고 뭐라고 해야지 되고 아베 신조도 뭐라고 뭐라고 해야지 되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했잖아요. 벌써 뭐라고 뭐라고 금요일에 북미 대화가 실패했고 실패한 것으로 보고 결국 그 4개국 대화부터 시작을 해야지 된다. 여기서 아직까지는 일본과 러시아는 들어가지 않고요.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중국과 미국 또 시진핑이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그런 것 있고 내년에 서울도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요. 미국의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이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나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중진들이 한 6명 제 기억에 6명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사인한 것 보니까 볼펜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은 아주 좀 더 굵게 나오고 나머지 세 사람 사인은 연하게 나오던데 보니까 나이언 파인스타인이 있었고 또 척슈머가 민주당의 상원의 원내대표잖아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관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처럼 어떤 무력이라든가 강경하게 나가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지 않았고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둘기고요. 외교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의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조건 외교를 강조를 했고요. 파이어 앤 퓨어리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지 된다. 이런 부분이요. 이 부분은 지난번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은 싫어하고 거리도 두고 싫어하고 북한의 김정은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편지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편지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한 페이지는 조금 넘어가던데요. 보니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투명하게 밝혀야지 된다. 이 부분은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다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스티브 비건이 부장관이죠. 부장관이라고 부장관인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금 아무래도 본인의 지역구에서 상원선거에 나갈 그럴 확률이 조금 날이 갈수록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면 그 자리가 비니까 스티브 비건이 국무장관이 될 수도 적어도 뭐 대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스티브 비건도 북한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이번에 배운 건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국이 지금 아마추어 장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연방 하원의원이 되고도 북한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몰랐던 마이크 폼페오가 하던 일을 또 모르는 스티브 비건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북한 문제라는 것이 몇 개월, 1년, 2년 사이에 알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이라든가 뭐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언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면 그게 몇 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죠. 지금 근데 미국에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뭐 국무부 부장관,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장관 자리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요. 국방장관도 본인이 4반 세기를 한반도를 연구했다고 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물론 그 사람이 군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웨스트포인트를 나왔으니까요. 국방장관이 현재 그러나 이 국방장관 되기 전에도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국방부와 계약을 하는 그 계약회사의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알아도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라인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을 깰 것 뭐 있어 이렇게 하는 형편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존중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힐즈가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해서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로 사용해서 회담이 깨질 뻔했거나 깨졌거나 이랬던 그 과거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마이크 폼페오가 상원 선거에 나갔고 나면 스티브 비건이 그 자리를 대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나저나 아무튼 북한은 뭐 스티브 비건이 국무부 장관을 하건 마이크 폼페오가 하건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뭐 별로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저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까다롭고 예민하고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런 그 북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실무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도 모른다는 장관급도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그 북한 문제를 가장 오랜 동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보도하고 하는 매체들은 역시 뭐 방송에서는 CNN이고요. 또 그 통신에서는 AP 신문에서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뉴욕타임스가 뭐 데이빗 생얼 씨를 포함을 해서 세 명이 함께 쓴 기사를 내고 나니까 다른 거의 모든 매체가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던데 더 힐부터요. 의외신문 보도를 하던데 결국은 그 미국이 어찌어찌 하지 못하고 북한이 무기 테스트를 한다면 그게 어떠한 테스트인든 받아들일 것이다. 안 받아들이면 어쩌겠어요. 그렇게 지금 일단 순응하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미군과 정보국 관계자들은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지금 좋은 옵션이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옵션도 없고요.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어 앤 퓨어리 화염과 분노 이 발언을 했을 때가 바로 이 북한이 같은 장거리 테스트를 했기 때문인데 그 같은 테스트를 이번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이어 앤 퓨어리라고 할 것인가 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너무나 북한 문제를 잘 처리해왔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아니다.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요. 그래서 북한이 장거리 테스트만 안 하면 괜찮아. 괜찮아. 하더니 지금은 이제 그 테스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같은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겠으나 이 보도가 맞다면 그렇다면 북한이 뭔가를 발사하더라도 발사대를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날아올 때 요격해서 떨어뜨려 버린다든가 그런 일은 안 한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조사 결과입니다. 취재 결과입니다.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과 아들이요. 또 그 버라고바마 대통령도 요격해서 떨어뜨려 버리나 하는 것을 고려했었던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뻔한 거죠.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 미사일 테스트를 하면 동맹국의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그러그러한 이유로 더 제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미국이 모색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정도는요. 지난 20년 동안 늘 해왔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스탠포드에 북한이 최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두 배나 많은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두 배가 많을 때 얼마냐면 한 38개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군사 옵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만약에 그렇게 말하다가 진짜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미국에서 대선을 치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항상 국가가 다른 나라와 바깥에서 싸울 때 미국 국민들은 애국심을 발휘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게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될 수도 있고 내년 대선에서 너무나 너무나 큰 모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미국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참 많은 것을 해줬다. 해외 무대에 알려주고 뭔가 합동군사 훈련도 축소해 주고 안 해주고 해서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크게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현재까지의 입장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수 있는 문까지 완전히 쾅 닫아버리고 싶지는 않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번 주에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한국에서 8월 달에 시작이 돼서 이제 어떠한 군인이 청와대에 있는 보좌진에게 텍스트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해서 알게 됐었던 북한에서 두 명의 어부가 결국은 탈북 신청을 하기 전에는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들을 돕기 이런 것으로 살해하고 남한의 망명이라기보다는 탈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돌려보낸 이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크게 다뤘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형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과거에 어떠한 선원들이 중국 선원들이 한국인을 포함해서 7명인가를 살해했었을 때 이 인권변호사 문재인 변호사가 그 중국 선원들을 1996년도에 변호를 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물론 국방부가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하도 잔혹하고 그렇게 또 남한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라는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인권변호사 출신의 행정부에서 한 것으로 치고는 좀 심각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관해서는 UN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인권을 함부로 한다 하는 그런 결의안도 통과가 됐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두 명을 돌려보내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도 한국당이고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탈북 신청을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아마 다음 주가 내일이 23일, 24일, 25일 다음 주가 거의 2019년의 마지막 주일 텐데 이 마지막 주에 미국의 모눈 매체에서는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면 북한에서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발사가 됐건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이게 아마 다음 주에는 탑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강예신이었습니다.